안녕하세요. 스티팟 보일러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티팟의 포카프 캠핑박람회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부스를 좀 작게 얻어서 캠핑박람회에 나와서 제품을 전시 중에 있고요. 저희 스티팟 보일러 XMXX점버 모델과 온수매트를 놓고 설치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신제품 소개가 있어서요. 이거는 스팟퓨터 X 파워뱅크 120A 파워뱅크입니다. 그리고 스팟퓨터 X3 모델의 무시둥 퓨터 전시 중에 있고요. 무시둥 퓨터와 무시둥 퓨터 X3 하측에는 X3 무시둥 퓨터에 온풍열 보일러를 설치해서 놓은 모습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X3 무시둥 퓨터 온풍열 보일러. 여기에는 물통, 리저버 탱크가 들어가 있는 물통입니다.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X3 무시둥 퓨터의 홈풀에 설명이고요. 현재 측에는 X2 무시둥 퓨터 휴대용 공포기입니다. 한프레스를 이제 준비해서 X2 무시둥 퓨터입니다. 이제 배기열 보일러를 장착한 상태로 시연을 하고 있고요. 바람은 나오고 있습니다. 가동되는 모습이고요. X2 무시둥 퓨터 배기열 보일러를 장착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광람회장에서 시연을 하고 있고요. 불이 잘 차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무시매트를 의자용 매트에 연결을 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통에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스피터 보일러에 지금 시연한 장식도 있고요. 이렇게 현장에 오시면 박람회 기간이 내일까지고요. 저희가 또 11월에 박람회를 나올 예정입니다. 스팟 퓨터 X3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시고 바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는 제품 박람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고카포 항상 하고 있고요. 또 11월에 킨텍스에서 고카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